안녕하세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뇌교육용학과의 학과장을 맡고 있는 오창영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 코로나 비대면 시대를 맞이해서 저희 글로벌사이버대학교에서는 원교육 교육을 통해서 뇌교육을 이용해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데 어떠한 도움을 주고 있는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러 나왔습니다. 사실 비대면 시대가 갑자기 도래했죠. 그래서 저희 사회적으로 앞으로 한 10년에 걸쳐서 단계적으로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중심의 사회가 형성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 1년도 안 돼서 급격하게 지정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오프라인 대학에서도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쌓아온 사이버대학의 온라인 교육의 노하우, 온라인 교육 컨텐츠 개발의 노하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저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 현실이거든요. 그런데 이미 저희 사이버대학교, 특히 글로벌사이버대학교는 뇌교 컨텐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지식과 컨텐츠들을 어떻게 보면 보다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그리고 학생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으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아울러서 교육활동을 진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다양한 경험을 축적해 왔고 그것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대면 시대에 또한 앞으로의 대학 혹은 교육의 방향성은 분명히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면 보다 학습의 효과를, 학습의 능률을 올릴지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과 연구들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뇌교육 특성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뇌교육을 가르치는 학교로 특성화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의 목표는 글로벌사이버대학교 뿐만 아니라 한국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그리고 해외에 있는 다른 대학에서도 뇌교육을 가르치고 뇌교육과 관련된 학과를 만들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올해는 저희 뇌교육을 처음으로 영어 버전으로 개발해서 인도네시아에 있는 비누수대학의 뇌교육 컨텐츠를 보급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실제 2학기에 비누수대학의 학생들은 저희 뇌교육 K명상 과목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이제 시작인 것이죠. 앞으로 2년, 3년, 혹은 10년 차츰차츰 한발이 되어서 뇌교육을 국내에 그리고 세계에 보급하고 전파해요. 저희 뇌교육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이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나가서 BTS처럼 한국말로 뇌교육을 전수하고 가리킬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앞당기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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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